이번 시간은 파트 1, 섹션 12에 있는 차트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핵심 포인트에 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든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트의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하면서 세부 지시사항을 놓치기 쉬우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되어 있죠. 핵심 기능을 보면은 차트를 만들 때 메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도구 상자를 이용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출제 유형을 보세요. 차트에 대한 지시사항이 몇 가지가 나와 있죠.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면은 표 아래에 차트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섹션 11 파일을 먼저 불러와 주세요. 그러면 이 문서는 편집용지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2단으로 다단 설정이 되어 있죠. 문제 유형 A형, B형, C형 모두 다 다단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표 아래에 차트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표가 조금 아래쪽에 있으면은 표 아래에 차트가 들어갈 공간이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차트가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는 출제 유형 문제에서는 표 아래에 차트가 바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파일 불러왔으니까 풀이 방법 그대로 따라서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만들기 전에 표 아래에 빈 줄 이렇게 하나 있는 상태로 작성을 해주세요. 이전 시간에 표를 만들고 나서 표의 바깥쪽, 오른쪽 또는 왼쪽에 커서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아래쪽에 빈 줄은 그냥 양쪽 정렬 상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커서는 여기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하면 되고요. 설명 2번을 보면은 제시되어 있는 차트의 가로축과 범례를 보고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차트의 지시사항에는 표의 어떤 범위를 지정하라고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험생이 차트의 모양을 보고서 표의 어떤 데이터만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거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번 문제에서는 구분해 있는 데이터, 합계는 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2019년형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서로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컨트롤 키 누르고 2019년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증감에 해당되는 데이터도 선택을 해주세요. 표를 만들 때 합계 부분은 전혀 선택하지 않습니다. 일행부터 합계 바로 위까지 데이터를 선택을 하는데 한 번에 이렇게 모두 선택해서 차트를 만드는 문제가 있고요. 방금처럼 클릭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차트를 만드는 데이터를 선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블럭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제일 아래의 차트 메뉴가 보이죠. 그러면 제일 위에 가로막대형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막대형이 있고 그리고 꺾은선형 그 아래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혼합형이라는 차트는 없는데요. 시험에서 혼합형이라는 것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재에 있는 내용 모두 설명하고 뒤쪽에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교재에서는 차트 모양과 보조축 그렇게 따로 만들라고 되어 있죠. 우선 세로막대형, 묶은 세로막대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세로막대형에서 맨 앞에 있는 것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오죠. 묶은 세로막대형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차트 데이터 편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차트의 데이터는 일부러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차트의 데이터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표의 데이터를 수정하는 게 아니고 차트 데이터 편집 대화창에서 값을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X 눌러서 닫아줄게요. 방금 그 창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위에 새로 나타난 차트 디자인 탭에서 오른쪽에 차트 데이터 편집 있죠. 이걸 클릭을 해주면 다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해야 되는 부분은 추가 지우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은 더블 클릭해서 숫자, 문자 이렇게 모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가 되게 크게 나와 있죠.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기 전에 교재의 설명을 보면은 합격생의 비법으로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글 2020은 차트 마법사라는 기능이 아예 없고요. 그리고 혼합형이 출제된다면 왼쪽 세로축 눈금에 맞는 항목의 차트를 먼저 만든 후 오른쪽 세로축 눈금에 맞는 항목을 변경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이따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나머지 합격생의 비법 내용도 모두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교재에서 지시사항을 보면은 보조축이라고 되어서 꺾은 선, 영역형, 누적, 꺾은 선형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죠. 출력 형태를 봐주세요. 출력 형태를 보면은 막대 그래프가 하나 보이고요. 꺾여있는 V자 모양의 그래프가 보이고 있죠. 이게 보조축에 해당되는 건데요. 색깔로 비교를 해서 보면은 이게 흑백이라도 색깔이 각각 다르게 보일 겁니다. 증감에 해당되는 부분이 같은 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래프의 색상이 잘 구분되지 않더라도 맨 앞에 있는 독일의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500보다 위쪽에 있죠. 그래서 독일의 값 표에서 데이터를 보면은 500보다 위쪽에 있는 건 2019년이죠. 증감에 해당되는 것은 22 정도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증감에 해당되는 부분은 왼쪽이 아닌 오른쪽 세로축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보조축이 아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보조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증감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알 수 있죠. 증감의 데이터를 막대 그래프 이걸 선택을 하는데요. 선택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쉽겠지만 클릭을 해도 선택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 여기서 선택하려고 고생하지 말고요. 위에 도구에서 보면은 차트 서식이 보이죠. 클릭을 해주고 왼쪽에 차트 요소 있죠. 그림 영역 되어 있는 걸 목록을 열어서 계열 증감을 선택해주면 차트에 바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모양을 변경해야 되죠. 다시 차트 디자인 도구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차트 종류 변경을 열어줘서 지시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세로막대형 아래쪽에 꺾은선 영역형 되어 있죠.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꺾은선형 두 번째 있는 게 누적 꺾은선형이에요. 지시는 누적 꺾은선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클릭을 해서 변경을 해줄게요. 이제 차트 안에 빈 공간을 흰색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이라고 나오죠. 아까 선택했던 차트 서식의 차트 요소 여기에서 차트 영역을 바꿀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개체 속성에서도 차트 영역 되어 있는 걸 목록을 열어서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열 증감이라는 것 다시 선택을 해주면 차트 안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선택이 되죠. 현재 모양이 너무 낮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도 숫자가 안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오른쪽에 가서 계열 속성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계열 속성에 데이터 계열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조축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러면 차트의 모양이 V자 모양으로 바뀌고 오른쪽에도 보조축 숫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현재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체 속성을 불러올 수가 없는데요. 차트에 다시 빈 공간 하얀 부분을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개체 속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로는 Ctrl-NK를 누르는데요. Ctrl-NK는 글상자, 표, 차트 모두 개체 속성을 불러오는 단축키거든요. 그래서 Ctrl-NK는 기억을 해주세요. 개체 속성에 대한 대화 상자가 나타났죠. 기본 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비를 80, 높이는 7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 고정 체크되어 있죠.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지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글자처럼 취급되어 있다면 체크를 없애놓으세요. 그래야지 아래쪽에 본문과의 배치, 가로, 세로 위치를 수정할 수 있거든요. 본문과의 배치는 역시 지시된 것처럼 자리 차지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로 위치는 단의 가운데 그 옆에 기준값 0되어 있는 것 그대로 0mm로 놓고요. 그리고 다시 세로 선택해서 문단의 위 0mm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됩니다. 아래쪽에 체크되어 있는 것 있는데요. 제일 첫번째에 있는 쪽 영역 안으로 제한만 체크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서 빠져나가지 말고요. 여백 캡션 탭으로 가주세요. 바깥 여백 캡션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데요. 바깥 여백에 지시되어 있는 것 보면 모두 다가 아니고 위쪽과 아래쪽이 각각 다른 숫자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지정된 것만 위쪽 5mm, 아래쪽 7mm로 지정을 해주고 왼쪽과 오른쪽은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을 눌러서 개체 속성 대화상자 빠져나와 주세요. 차트가 표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보기에서 문단 보호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 문단의 끝에는 이렇게 모두 꺾여진 화살표 모양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원래 표 오른쪽에 꺾여진 화살표로 문단 보호가 있었죠. 그런데 현재 보이지 않고 표 바로 아래쪽에도 안 보이고요. 차트 아래쪽에 이렇게 가운데 정렬된 문단 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표하고 문단 보호 사이에 차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와 아래쪽에 빈줄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지만 빈줄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교재에서 8번의 설명 아래쪽에 합격생의 비법을 보면 개체 속성에서 차트 위치를 지정한 후에는 절대로 차트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차트 개체 속성에서 위치 지정해 놓았죠.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상태고 모두 다 0mm로 지정해 놨죠. 그런데 설정을 해 놓고 마우스로 제가 하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이렇게 움직여서 개체 속성을 다시 들어가 보면 값이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부 지시 사항에 지시된 것과 틀리기 때문에 감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표 아래에 문단 보호가 하나 있고 표 오른쪽에도 바깥에 문단 보호가 있도록 하게 하려면요. 차트 아래 빈 공간 아무 곳에나 클릭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차트 밖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차트를 클릭을 한 번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X로 오려두기 또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오려두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차트 전체가 오려두기 했고요. 커서가 아래쪽에 있었는데 표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깜빡이고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지 말고요. 바로 아래쪽에 빈 줄로 가주세요. 그리고 다시 붙이기. 컨트롤 V를 해주면 아까하고 다르게 표 아래 커서가 깜빡이고 있고 여기에 문단 보호 보이죠. 표의 바깥쪽 오른쪽에도 문단 보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아래쪽에 있던 문단 보호는 모두 사라져 있죠. 이 상태로 문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차트 아래쪽에 다른 내용들이 나오겠죠. 무슨 말이냐면 기출문제 따라하기의 문제를 봐주세요. 차트 아래쪽에 다른 내용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문서를 작성한다면 여기에서 제가 엔터키 한 번 눌렀거든요. 그러면 커서가 차트의 아래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새로 다른 내용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커서가 위치한 이곳에 출제되어 있는 문서처럼 새로운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내용을 모두 입력한 후에 차트를 만들기 때문에 이미 이 아래에는 내용이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차트에 대한 세부 지시상을 보면 바깥 여백까지 지정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제목과 X축 이름표, Y축 이름표, 법례 등의 글꼴을 설정을 해라. 그래서 글꼴이 굴림체 보통 모양 10포인트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부터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마우스로 차트가 써있는 제목을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선택됐다고 표시가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목 편집 메뉴를 클릭을 해주세요. 대화상자 나타났죠. 글자, 내용은 출력 형태에 있는 제목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엔터나 띄어쓰기 이런 것 불필요한 것 절대 해주지 말고요. 바로 언어별 설정을 해주세요. 한글 글꼴과 영어 글꼴이 있는데요. 한글하고 숫자만 나와있죠. 저희는 그냥 모두 다 글꼴을 변경하도록 할게요. 한글 글꼴 여기 블록 설정되어 있는 것 선택을 해주고 굴림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굴까지만 입력해도 굴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글꼴이 모두 선택이 되어 나타나는데요. 굴림체로 지정되어 있었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영어도 동일하게 굴림체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굴림체라고 이렇게 다 입력을 하고요.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면 굴림체라고 보이긴 하지만 나중에 설정 누르고 다시 들어가서 보면 굴림체로 선택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굴림이라고 쓰든 굴림체까지 쓰든 굴림체라는 것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에 대한 속성 보통 모양이라고 되어 있죠. 맨 앞에는 진하게 기울임 밑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해주면 됩니다. 크기는 10포인트로 수정하도록 할게요. 직접 여기에서 10이라고 입력을 해도 됩니다. 글자 색은 지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바로 그냥 설정 눌러줄게요. 범례는 오른쪽에 있는 증감 2019년 이건데요. 역시 그냥 클릭을 하면 사각형에서 선택되어 나타납니다. 출력 형태를 보면은 차트 그래프의 아래쪽에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마우스로 드래그하지 말고요. 위치를 변경해주면 됩니다. 범례를 더블클릭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개체 속성에서 범례로 선택되어 있도록 나타나죠. 여기서 그냥 바로 목록을 열어서 범례를 선택을 해줘도 됩니다. 현재 범례 속성은 위치가 오른쪽에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변경을 해주면 차트에 바로 적용되어 나타납니다. 범례도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자 모양 편집을 눌러주세요. 글자에 대한 내용은 따로 입력할 필요 없고요. 언어별 설정에서 동일하게 굴림체 선택, 영어도 동일하게 굴림체 선택, 속성 없고 글자 크기 10포인트, 그리고 그대로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차트의 왼쪽 세로 축은 숫자로 되어 있죠. 이것은 기본축에 해당하고요. 오른쪽은 보조축에 해당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부터 변경하도록 할게요. Y축의 눈금 숫자를 마우스로 더블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되어 나타나고 오른쪽에는 값축이라고 해서 나타날 겁니다. 기본축의 숫자를 보면 제일 큰 숫자는 1000이고요. 그리고 제일 작은 숫자는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각각의 단위는 250단위로 변경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 하면 안되고요. 오른쪽에 값축에 대한 축속성 보면 경계와 단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값을 먼저 선택을 해서 값을 1000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곳을 선택을 해주면 바로 입력한 값이 차트에 변경되어 나타날 겁니다. 주단위도 체크를 해주세요. 현재 200단위니까 250단위로 변경을 해주세요. 역시 다른 곳 선택을 해주면 바로 차트에 적용되어 나타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최소값에 해당되는 부분은 선택을 해서 하이픈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아래쪽에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죠.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범주가 일반되어 있고요. 서식 코드는 G표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주를 클릭을 해서 일반이 아닌 회계 서식으로 변경하면 0이 하이픈으로 되어 나타나고요. 앞쪽에 원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호는 없음을 선택을 해주면 바로 최소값은 하이픈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250단위에서 1000까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 하이픈으로 변경하는 게 많이 출제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수정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은 표시 형식에서 범주를 회계로 변경, 기호는 없음으로 변경하면 0이 아닌 하이픈 값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축에 해당되는 숫자도 글꼴 변경을 해야 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자 모양 편집. 그래서 한글 글꼴, 굴까지 입력 굴림체 선택. 영어 글꼴도 굴림체로 선택을 해주고 속성과 크기 지정, 설정 눌러주세요. 합격생의 비법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증감에 해당되는 이 꺾인 선형, 이 그래프를 보조축으로 변경하기 전에 글꼴을 먼저 변경을 해놓으면 보조축으로 변경된 것도 자동으로 글꼴이 지정되어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보조축을 따로 글꼴 변경할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저희는 글꼴 변경 안 했으니까 오른쪽에 보조축도 클릭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자 모양 편집. 한글 글꼴 굴림체, 영어 글꼴 굴림체, 속성, 크기 지정,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보조축에 대한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단위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아까하고 동일하게 보조축값 선택을 해주고 값을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축 글자도 수정해야 되죠. 글자를 정확히 클릭하려고 해도 클릭했을 때 선택이 안되죠. 가로축에 글자가 바로 선택이 안될 때는 바로 위쪽에 가로축의 눈금선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글자가 선택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눌러주고 글꼴 굴림이라고 해서 굴림체 선택, 영어 글꼴도 굴까지 입력해서 굴림체 선택을 해주고 속성, 크기 지정하고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교재 설명 보면은 마지막 설명으로 차트 영역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를 오려두기, 그리고 차트를 붙이기 하라고 되어 있죠. 이건 아까 개체 속성에서 차트 위치 설정한 다음에 저희는 이미 작성을 해서 표 아래 문담부호 있고 표 오른쪽에도 문담부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교재 설명처럼 오려두기 붙이기를 다시 한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차트에 대한 설정, 저희는 모두 끝이 났는데요. 지시사항에 있는 마지막 내용, 표의 아래 단락의 배치, 이것까지 모두 끝이 났고요. 출력 형태를 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차트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에 잘 보면은 가로선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없애야 되는데요. 차트 디자인 도구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서 차트 구성 추가를 눌러주세요. 여러가지 나와 있는데요. 눈금선을 선택을 한 다음에 기본 주 가로가 체크되어 있는 것 클릭해서 체크를 없애면 가로선을 없앨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가로선이 그대로 출제가 되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여기에서 일부러 눈금선을 없앨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내용은 모두 작성을 했고요. 섹션 12라는 파일로 여러분 파일을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글 2020으로 변경되는 시험에 샘플 유형에 나와있는 차트에 대한 설명, 차트에 대한 지시사항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교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차트의 모양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혼합형으로 이렇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한글 2020에는 혼합형이라는 차트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혼합형 되어 있고 괄호해서 교제처럼 묶은 세로막대형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중축 꺾은 선과 세로막대 혼합형을 가지고서 혼합형을 해라. 그리고 아래쪽에 혼합형 차트는 차트 종류와 속성을 이용해서 구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제에서는 지시사항을 이 모양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나눠서 차트 모양을 먼저 세로막대형으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보조축을 누적 꺾은 선형으로 선택을 해서 지정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차트의 크기, 위치, 바깥 여백, 그리고 글꼴에 대한 설정 모두 동일한데요. 글꼴에 대한 설정을 다시 한번 또 보면요. 교제에서는 글꼴이 바로 지정되어 있죠. 여기에서는 글꼴 지정 안 되어 있고 보통 모양, 굿포인트라고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글꼴을 다시 변경을 해놓았는데요. 차트 안에 글자 모양을 변경하는 이 대화상자에서 기본 글꼴은 모두 함초롬 도둠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러면 방금 문제처럼 글꼴에 대한 지시가 없다면 언어별 설정에 이것은 모두 그냥 설정하지 말고 함초롬 도둠 상태로 놓고 속성, 보통 모양, 크기, 굿포인트로만 지정하고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저희 교제 문제에서는 명확하게 굴림체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굴림체로 선택해서 변경해줘야 합니다. 차트 모양, 이중축 꺾은 선과 세로 막대 혼합형 이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샘플의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차트의 모양을 보면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잘 보면 차트의 제목은 글자가 좀 크게 되어 있죠. 지시상을 잘 보면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이 따로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값축에서부터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차트의 제목은 보통 모양 9포인트 이것도 아예 설정하지 않고 기본 상태로 놓아둔다는 겁니다. 저희 교제 문제에서는 맨 앞에 제목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목부터 굴림체 보통 모양 10포인트로 지정한 거고요. 이 문제 상태라면 이런 형태로 글자 큰 상태 그리고 글꼴에 대한 설정도 전혀 지정하지 않고 그냥 기본 상태로 놓아두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로 눈금선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증감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색깔은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꺾여 있는 부분에 네모 모양의 표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법리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네모로 표시가 되어 나타나고 있죠. 저희 교제 문제에서는 꺾여 있는 부분에 표식이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법리에도 표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처럼 표식이 없는 상태에서 표식이 있는 상태로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차트는 동일하게 먼저 세로축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증감에 해당되는 부분 차트 종류 변경에서 꺾은 선 영역형에서 꺾은 선형 또는 누적 꺾은 선형 여기에서 저희는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두 개 어떤 걸 선택을 하든 표식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질 겁니다. 표식이 있는 상태는 네번째에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부터 만들어지죠. 그래서 먼저 차트 변경할 것을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되죠. 증감 계열을 오른쪽에 개체 속성 계열 증감으로 먼저 선택을 해주고 차트 종류 변경,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변경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보조축 지정을 해줘야 되죠. 계열 속성의 보조축 선택을 해주고 표식 종류가 기본이 네모 상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모양이 V자 모양으로 변경되지 않았죠. 오른쪽 보조축의 숫자를 보면 역시 다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값도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서 보조값 축의 내용을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 이걸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불편함이 있죠. 그리고 표시 형식도 역시 범주에서 변경해야 된다면 변경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저희 처음에 교재 설명처럼 만들어진 상태에서 표식만 바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 오른쪽 개체 속성에서 역시 계열 증감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나타난 곳에서 계열 속성의 보조축 선택되어 있고 표시 속성이 없음으로 되어 있죠. 자동을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자동 선택하면 자동으로 네모가 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조축값, 저희 처음 만들었던 거에서 따로 변경할 필요 없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문제에서 표식이 네모 상태라면 따로 변경할 필요가 없는데요. 표식이 네모가 아닌 다른 모양으로 출제될 수도 있겠죠. 차트 영역에서 계열 증감을 먼저 선택, 다시 계열 속성 선택, 표식의 종류를 자동이 아닌 기본 제공을 선택을 해주세요. 형식하고 크기가 있는데요. 크기까지 변경할 필요는 없고요. 표시 형식을 만약에 원으로 출제가 된다면 원형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형식을 변경한 후에 바로 여기에 모양이 안 나타나고요. 표식이 있다는 표시만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표식의 채우기 값을 변경을 해주고 다른 곳 클릭해서 보면은 동일하게 이렇게 법리에도 나타나고 꺾여져 있는 이 그래프에도 이렇게 표식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문제처럼 차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차트 안에서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값축, 항목축, 보조값축, 법리의 글꼴은 모두 글꼴 그대로 놓고 보통 모양의 9포인트로 설정을 해놓고요. 그리고 세로축의 숫자 수정해야 되는데요. 더블클릭해서 오른쪽에 나타나는 개체 속성의 값축에서 최소값을 설정을 했고요. 최대값은 변경할 필요 없어서 그대로 체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단위도 변경할 필요 없어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조축의 값도 역시 최소값을 변경해야 돼서 이렇게 최소값을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최대값과 단위는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꺾여있는 부분은 증감에 해당되는 부분을 계열 증감을 선택을 한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해서 꺾은선 영역형에서 선택을 하는데요. 꺾은선이나 누적 꺾은선 영역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차트 모양이 같은 모양이 나오더라도 꺾여있는 부분에 표식이 안 나오죠. 그래서 표식 종류를 기본 제공을 먼저 선택을 해놓고 형식을 변경을 해주고 그래도 색깔이 안 나타난다면 표식 채우기에서 색깔을 변경을 해줘야 되고요. 다시 개체 속성 원래대로 변경을 해놓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표식 종류가 자동으로 되어 있고 네모 상태로 나와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조축의 값 최소값을 마이너스 100으로 변경을 해놓고 다른 곳 선택을 해서 보면 보조축 값도 변경되어 나타나고요. 그리고 표식이 있는 꺾은선 영역이라는 것을 한 번에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면 바로 처음부터 꺾여있는 부분에 표식이 나타나죠. 그리고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네모로만 출제가 된다면 그냥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표식을 수정할 필요는 없고요. 다른 모양이 출제가 된다면 역시 여기도 기본 제공 선택에서 형식을 다른 모양을 찾아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선 영역으로 선택을 해서 만들었을 경우에는 아래 표식 채우기의 색깔을 변경하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한 번에 모양이 변경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법리에도 동일하게 변경된 모양 바로 적용되어 나타나죠. 그럼 이제 차트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교재에서는 차트의 모양, 한글 2020에는 혼합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차트의 모양을 조금 세분화해서 먼저 세로막대 혼합형 또는 가로막대 혼합형으로 지시되어 있고요. 그 바로 아래쪽에 보조축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출제되지 않고 차트의 모양이 혼합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혼합형 차트는 차트 종류와 속성을 이용해서 구성하시오. 이렇게 설명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교재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꼴에 대한 설정을 해줄 때 앞에 차트 제목에 대한 게 지시가 안 되어 있다면 차트의 제목은 글자만 수정을 하고 글꼴에 대한 설정은 수정을 하지 않고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 안에 글꼴에 대한 설정, 글꼴 이름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기본 글꼴인 함초롬 도둠으로 그대로 놓고 글자에 대한 속성을 보통 모양, 글자의 크기를 지시되어 있는 크기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교재 내용과 특별히 다르진 않다는 것 기억을 해두세요. 차트에 대해서는 기출문제 따라하기 동영상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연습문제에 있는 6개 문제도 준비 파일을 불러와서 출력형태에 있는 차트를 보고서 표의 데이터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차트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